443 안전한 장소로 그 생존자들을 그가 이끌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시니까 디던 띵 그들은 근데 뭐라고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끌어야 한다 뭐 뭐 해야 한다니까 슈도 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그가 그 생존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전치사 2 주어들어 있으니까 이거는 대절로 나타내는 명사조용법 되어야겠다